오늘은 어디 눈이 날시네 퍼리네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여유가 안에 인터넷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즈하라 시내에 오픈할 예정인 카라오케, 술진, 맥주 한잔, 설계도를 그리러 가겠습니다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 이데키마스 횡단보도로 건너오네, 하루 하루, 아이고 귀여워, 아이고 귀여워 오, 귀여워 내한테 보낸 줄 아니고 나를 피해가는 거였는데 우리 고유가 있는 것 같다 여기요 고구마스 이렇게 잘 먹습니다 파티 치키가 다가오네 오늘은 다음날 오늘은 오늘은 비가 오고 이래서 그런지 촉촉하면서 뭔가 푸근합니다 이번 달 만일이 다 됐으니 공과금을 내고 이마가와야키 풀빵을 장착하면 반경대 사서 먹겠습니다 자, 이때 기마~~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